저희가 좋은 시간 대화하니까 보통 추석하면 이제 비성길이 딱 생각나는데 그렇죠 나 어릴 때 그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6시간, 7시간씩 걸렸어요 지도와요 송도에서 그냥 뻥튀기만 하셨죠 어 뻥튀기만 하셨죠 하도 정세되니까 그걸로 해서 2천원에 오수라 맞아요 맞아요 아빠 뒷자리에 그거 있었지요? 지도, 정지도 네 전국도로보다 맨날 엄마나 아빠랑 싸웠어요 길이 막 이 길이네 몇봉도로 다 해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나이 들었다니까 나 뜨는 날이야 근데 SRT는 진짜 거의 막 2시간 반 2시간 반 SRT는 예매를 할 수가 있어 일단은 진짜 미리 해야돼 KHX에 SRT 엄청 미리 해야돼 SRT가 이번에 나온 그런거에요? 수소에서 출발하는 SRT? 모를 수 있지 KTX 말고 SRT가 하나 더 있어 KTX보다 이제 좀 더 빠른거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? 뭐 그 ATX가요? 아니요 진공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능해요 30분은 좀 그런데 정우씨 괜찮으세요? 안녕하십니다 정우씨가 밤까지 좀 잤어요 정우씨가 졸려가야 해가지고 괜찮으시죠? 네 한마디 해주세요 수작이 돼 부산 남일까? 저 고민중이에요 아 정확하게 이렇게